아저씨 진짜 안 움직여요? 한 번만 움직여봐요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세요? 빨리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연구실만큼 편하고 좋은 곳은 없지 음 아니군 이것도 아니야 제가 원하는 건 화려하지만 심플하고 독창적이면서도 무난한 디자인을 원해요 아시겠죠?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건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?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음 처음께 가장 나은 것 같네요 그냥 처음 걸로 하죠 아시 아 그러셨군요?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잘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